달인판에 옷을 걸어주고 헤어드라이기를 이렇게 켜주기만 하면 더운 공기가 위로 위로 슝슝 빵빵 부풀어 오르는 것 보이십니까? 1단계 수분을 증발 초스피드 건조 2단계 구겨지고 주름진 옷을 쫙쫙 펴주고 3단계 땅 음식 냄새 먼지 관리까지 단 한 번에 쉽고 빠르게 거기다 세탁 전문점에 보냈던 캐시미어 소재의 니트도 깔끔하게 알파카 슈트 우리 털 점프에 먼지도 날려버리고 내일 바로 입을 정장 Y셔츠의 음식 냄새도 말끔하게 붉은 털실 옷 하나 둘 셋 빵빵 건조, 달인찜, 냄새, 먼지 관리까지 상의만 되냐고요? 아빠의 반바지도, 속옷도, 돌된 바지도 깨끗하게 청바지의 주름도, 정장 바지의 냄새도 레깅스의 먼지도 소재, 형태 따지지 않고 단 한 번에 오케이! 탁탁 접어서 가방 안에 쏙! 옷걸이가 없다고요? 여행할 때는 침대에서 바로바로 세상에 없던 단 하나의 만능 달인 건조, 달인찜, 냄새, 먼지, 발가치 단 한 번에 랑차 2주원